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출 유형 문제 7회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4개 문제를 보시면요. 이번 문제는 기존에 했던 문제들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문제 1번 지금 작성할 문제 보시면은 패스로 만들게 방향제 모양이라고 해서 모양이 좀 까다로워요.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 있으니까 시간 분배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파일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N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400에 50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리솔루션 72 나머지 다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에 OK 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창 분리 해놓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라인 여러분들 각각 쉬프트 드래그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파일에서 세이브 하셔서 첫 번째로 임시 파일 1번 문제 파일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제 원본 이미지 불러오도록 할게요. 브록시디나 여러분 설치된 폴더에서 파일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1번 파일 열어서 이거는 모두 다 컨트롤 A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컨트롤 C로 복사, 그 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제 지시된 필터, 아티스틱 보시면 프레스코라고 있어요. 이거 선택하신 다음에 바로 OK를 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세이브 패스 하는 거 있거든요. 이게 좀 제일 까다로울 것 같아요. 자 펜 툴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위에 옵션 바에서는 모양을 만들거니까 쉐이프 레이어 선택을 해주시고 스타일은 없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색상은 따로 지시 안되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미 색상 저희 그냥 흰색으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안내선을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고요. 작성하실 때 뷰 보시면은 여기 스냅이라는 게 있거든요.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내선 가까이 가면은 자동으로 그 이 패스 선이 자동으로 붙어버릴 거예요. 안내선에. 그게 싫다면은 뷰에서 스냅이라는 거 체크 없애고 여러분들 작업을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좀 시간 걸리게 될 텐데 강의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 그대로 만들어 보세요.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패스 패널로 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벡터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방향제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OK를 해주시고요. 다시 레이어 패널로 돌아가기 전에 이 선택 영역 없애줘야죠? 그래서 이 빈 공간을 그냥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로 다시 이동하시고요. 이제 이 만든 쉐이프 1 안에 넣을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1급 다시 이 파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불러다 놓고요. 이 파일 컨트롤 A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Alt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경계선에서 해주시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요. 이 무늬를 보고서 위치를 맞춰주세요. 크기도 조절 필요하면 크기도 조절해줘야 되겠죠? 조절이 완료가 됐다면 이제 레이어 2에서 쉐이프 1로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모양에다가 스타일을 지정을 해야 돼요.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는 2 픽셀로 바꿔주시고 색상은 보시면 그라디언트 지정이죠? 그래서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에는 흰색으로 지정이죠? F, F로 모두 6글자 채워진 흰색.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그러면 검은색이나 아니면 다른 색이 되겠죠? 그래서 F, F, 00, 00 이렇게 하면 붉은 색이 됐네요. 그러면 흰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이런 지금 그라디언트가 지정이 됐고요. 이제 이너 섀도우까지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바로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다음으로 1급 다시 3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이 파일 불러다가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건 이 하트 모양이에요 그래서 퀵 셀렉션 툴로 작업을 할 거예요 퀵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 여기서부터 마우스로 천천히 드래그 해서 지금 브러쉬 크기는 12 정도인데 12가 아닌 다른 거를 지정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져다 놓고요 좀 설정 안된 부분 있죠 이거는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만 더 줄이고 다시 추가로 클릭을 해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선택 안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그냥 라소 툴로 쉬프트 누르고 추가로 살짝만 이렇게 선택해주면 된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었어요 컨트롤 C로 카피해 주시고요 자 위쪽도 안된 부분이 있으니까 컨트롤 C 카피 그 다음에 바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런데 레이어를 지금 최상위 거를 선택을 안하고 쉐이프 2를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또 클리핑 마스크가 씌워져 있는 상태인데 위로 마우스 끌어다 놓고 그 다음에 레이어 2와 3 사이에서 Alt 클릭을 해서 레이어 3을 분리를 시키면 되죠 이 상태로 이제 크기 위치 그 다음에 회전 필요한 거요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이 완료됐다면 이제 FX로 가셔서 지시되어 있는 베블의 렘보스를 지정을 해주시면 이 하트 모양도 설정이 완료가 되죠 이제 쉐이프 툴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할 건데요 색종이 조각과 그 다음에 나비 모양 두 가지가 있어요 색종이 조각은 여기서 찾아보시면 오브젝트에서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 제일 아래쪽 왼쪽 끝에 있어요 이거를 지금 점점 점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출력 형태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좀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정확히 좀 찾기는 힘드니까 적당한 크기로 그냥 해서 비슷한 모양으로 맞춰서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우선 스타일은 없음으로 다시 꼭 해주셔야죠 그리고 색상 보시면 지시된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 글로우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쉐이프 툴로 만들 게 나비 모양이죠 나비는 자연적인 거니까 네이처에 가서 여기서 해당 모양의 나비 나비가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위로 가셔서 여기에서 해당된 나비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작업창에서 위에 있는 위쪽 나비를 먼저 그려주시고요 여기에 스타일 없음 바꿔주세요 그리고 클릭해서 색깔 바꾸려고 하는데 색깔이 지금 두 개가 지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색깔 각각 지정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나비 색깔 우선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까지 마저 지정해줘야 되죠 드롭 섀도우까지 지정 OK 해주세요 그 다음에 크기 위치 조절하시면 되죠 두 번째 레이어는 컨트롤 J를 눌러주시면 쉐이프 3 카피라고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위치 조절하시고 크기 그 다음에 회전각까지 다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색깔 바꿔줘야 되죠 두 번째로 지시되어 있는 색깔로 바꿔주세요 색상 바꾸는 거는 커스텀 쉐이프 툴 위에 옵션 바에서 바꿔도 되고요 여기에서 그냥 레이어 패널에서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바로 바꿔도 되죠 이제 문자 효과 지정하면 되죠 문자 한글 두 개 단어밖에 없어요 자 타입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선 클릭 먼저 해줘야 되겠죠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 지정된 거 타입류로만 선택되어 있네요 그리고 레귤러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먼저 글자 입력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 그리고 FX 누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지정이죠 색깔 두 개를 좌우에 지정하는 거예요 그라디언트 클릭하고 왼쪽에서 더블 클릭하고 첫 번째 색상 값 입력 그리고 오른쪽 밑에 거 더블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 색상 값 입력하시면 이렇게 지정이 되죠 그리고 스트로크도 지정을 해줘야 되죠 스트로크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픽셀의 색상 값 클릭해서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지시되어 있는 대로 제대로 변경이 됐나 우선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글자가 이렇게 밑에서 위쪽으로 대각선으로 좀 바뀌는 건데 저희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래서 여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다시 클릭해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앵글 값을 40 정도로 고쳐줘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밑에서 위쪽으로 이 각도로 변경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위치 지정까지 완료를 해주시고 파일을 저장하시면 돼요 이제 제출용 파일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하신 다음에 파일 세이브 에즈를 하시고 첫 번째 파일이죠 JPG 먼저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 수험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문제번호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JPG니까 8에서 12 사이로 저장하면 된다고 그랬죠 OK 하시고 사이즈 줄인 PSD 파일 저장해야 돼요 40에 50으로 10분의 1로 줄여주고 OK 그리고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한 다음에 역시 같은 이름이니까요 JPG에서 이름만 따고 다시 포토샵 PSD 파일 선택을 하셔서 그대로 1번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출은 여러분들 하시는 파일은 보시면은 이 두 개 파일이죠 이 두 개 파일을 여러분들 답안 전송으로 전송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 사진 편집 응용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파일 400에 500으로 다시 만들어주시고요 창 분리해서 이동시켜 놓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지정을 해주세요 파일에서 세이브 눌러주시고 2번 파일로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파일 작업 시작을 해야죠 원본 이미지는 1급 다시 4, 5, 6 파일 작업할 거예요 1급 다시 4 파일부터 불러오도록 할게요 파일 불렀다면 이거는 드래그해서 새로운 파일로 모두 복사해야죠 컨트롤 A, 컨트롤 C로 카피, 컨트롤 V로 붙여 넣기 해주시고요 필터 메뉴에서 여기에서 픽셀레이트에서 패시트 선택 그럼 바로 지정이 됐죠 그 다음 색상 보정해야 되는 파일 1급 다시 5번 파일을 불러오시면 돼요 파일 보시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코스모스 꽃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선택할 툴은 매직원트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요 여기에서 이 부분만 클릭해서 선택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매직원트 툴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다른 툴 선택해도 된다고 그랬죠 어떤 툴이냐면 퀵셀렉션 툴을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브러시만 조금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대로 하시면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고 브러시가 너무 큰 경우에는 브러시를 또 줄여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없애줘야 되겠죠 자 가지 부분은 따로 선택 안 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꽃을 보시면은 색깔이 지금 배경으로 보여지는 것하고 출력 형태에서 좀 비슷한 색깔로 돼 있죠 많은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너무 섬세하게 여기 작업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뺄 부분만 다시 클릭한 다음에 뺄 부분만 빼줄게요 선택 먼저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다시 클릭하면 그 부분만 또 빠지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여기도 각각 클릭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택 안 된 부분 다시 더하기로 추가 자 이렇게 하면은 모두 다 완벽하게 선택이 됐죠 이제 컨트롤 C로 카피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닫아버리고 바로 컨트롤 V 하시고 크기와 위치 조절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다음 지시 보시면은 빨간색 계열로 보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출력 형태 보시면 이 지금 분홍색으로 보이는 이 꽃잎들만 색깔을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모두 다 선택을 다시 한번 하시면 되는데요 컨트롤 킬 누르고 여기 레이어 패널에서 보시는 조그만 그림 있죠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안에 지금 꽃술까지 다 선택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매직완두 툴 또는 퀵셀렉션 툴로 이 바깥 부분 이 부분만 빼면 돼요 선택된 영역에서 그래서 Alt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면 해당된 부분만 이렇게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퀵을 쓰든 매직을 쓰든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쓰기 편한 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빼놓으시고요 이제 바로 레이어 패널 밑에서 Hue Saturation 실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지금 패널 나타나면 Colorize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Hue를 0 제일 왼쪽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Saturation을 80 정도로 색깔을 진하게 지정을 해주면 분홍색 계열로 이렇게 빨간색 계열로 색깔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Close tab 그룹 닫아 주시고 레이어 패널 다시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 2에 코스모스 그림이 있죠 이 부분에 지금 드롭 섀도우 지정이 되어 있어요 FX 눌러주시고 드롭 섀도우 선택 그 다음에 OK를 지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는 다시 Hue Saturation 1 이 레이어를 선택하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작업해야 될 게 1급 다시 6번 파일이죠 이 파일 불러다가 지금 보시면은 흰색 배경 빼고 이 부분만 우체통만 필요해요 그래서 베브렌 앰버스 선택하시고 이건 15 정도로 지정하죠 그리고 바깥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Select Inverse Ctrl C Copy 닫아주시고 Ctrl V 해주시면 여기 나타나죠 크기와 위치 역시 또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이 완료됐다면 Layer Style Fx 선택을 한 다음에 베브렌 앰버스 지시대로 OK를 해서 지정을 해주시고요 다음 보시면 모양 도구로 편지 봉투 그 다음 펜 모양을 만들죠 Custom Shape Tool을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서는 Shape Layer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Shape 종류 선택해야 되겠죠 Object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편지 봉투가 검은색 있고 흰색 있어요 흰색은 투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색상 채워야 되니까 앞에 검은색 편지 봉투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Shape Style은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 색상 지정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Layer Style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Drop Shadow 지정 OK 해주세요 그 다음 크기와 위치 조절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다시 Custom Shape Tool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Shape 모양을 또 바꿔야 되겠죠 자, 펜을 선택해줘야 돼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우스 올리면 펜슬도 있으니까 정확히 펜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펜 선택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Style 먼저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 색상 흰색으로 바꿔줘야 되죠 F로 모두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Layer Style은 Drop Shadow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Bevel & Emboss까지 지정을 해주시죠 여기에서 바로 OK를 하시면 이런 펜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크기랑 위치, 회전 각도 조절하시면 되겠죠 가로로 문자 입력을 위해서 여기서 Horizontal Type 2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나타날 적당한 위치에 커서 깜빡이도록 놓고요 그 다음 글자 바탕 글꼴이죠 그리고 글자 크기는 35포인트고요 그 다음 42포인트 있는데 그거는 그 다음에 바꾸도록 하고요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그 색상 값을 먼저 여기서 입력을 해주세요 자 입력을 하셨다면 이제 바로 글자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입력하시고 나서 여기 Layer 패널 가서 클릭한 다음에 Layer Style, Stroke 지정을 해주시고 Stroke는 이 픽셀에 그라디언트 지정이죠 그래서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 선택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클릭한 다음에 왼쪽 아래하고 오른쪽 아래 그리고 가운데 하나 만들어서 각각 색상을 지정하시면 돼요 첫 번째 왼쪽 거 내용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 가운데는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에 나온 색상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더블 클릭한 다음에 다시 제일 마지막에 나온 값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OK 하시고요 색상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 그걸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앵글 값을 조절을 해서 그 문제지하고 똑같게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앵글을 한 150 정도로 해주면 그 색상에 맞는 비슷한 그런 모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OK를 해주시고요 원래 여기 아까 색상 두 번째에 나온 색상 있죠 글자에 대한 색상 지정할 때 그 색상에 보시면 원래는 가을엔이라는 글자를 바꾸는 색상이 돼요 그래서 이걸 블록 설정하신 다음에 위에서 옵션 바에서 두 번째 색상을 여기서 입력을 하시고 OK를 해주시면 그러면 여기에 색상이 조금 아까하고 다르게 글자가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또 지시를 잘 보시면 색상도 두 개인데 글자 크기도 35포인트 42포인트 되어 있잖아요 출력 형태 보시면 위에 글자가 커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가을엔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이거 글자 크기를 42포인트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이제 바꾼 다음에 보시면 글자가 또 물결치듯 이런 모양이 있죠 그래서 와플을 지정을 해주는데 어떤 모양인지 잘 보세요 여러 가지 중에 여기 PC라는 모양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선택을 해주시고 너무 이게 좀 굴곡이 심하죠 20 정도로 밴드를 조정해 주시고 OK 이제 이동 툴 선택하시고 위치만 조절 끝내시면 되겠죠 이제 모든 작업이 완료됐다면 파일 저장부터 원본은 저장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출 파일 만들어야 되겠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에서 가이드를 없애주시고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하셔서 포맷 jpg로 바꿔서 jpg부터 먼저 저장을 하세요 2번 파일로 저장 그리고 저장이 끝났다면 이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하신 다음에 40에 50으로 크기 줄여야죠 OK 해주시고 파일에서 다시 세이브 에즈를 해주시고 포맷은 포토샵 csd 파일로 역시 이름만 문제 2번으로 바꿔주시고 저장 이렇게 해서 역시 2번 파일도 답안을 제출을 하시면 되죠 다음 시간에 문제 3번 문제 4번 같이 하도록 할게요 기출 유형 문제 7에 문제 3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 저장 규칙에 따라서 컨트롤 n을 누른 다음에 600에 400으로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파일을 만들었다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파일에서 세이브를 하셔서 문제 3번이니까 3이라고 임시 파일 저장을 해 놓을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작업은 그림 효과에서 배경을 그라디언트로 지정하는 거죠 정경색 클릭하신 다음에 배경 모두 0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배경색은 지시되어 있는 ff00 이렇게 6글자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그라디언트 이제 선택을 해 볼게요 정경에서 배경으로 이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를 밑에서 위로 shift를 누르고 수평으로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드래그 이제 하셨다면 원본 이미지 1급 다시 7번 파일을 드래그해서 불러오세요 자 파일을 불러왔다면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하셔서 컨트롤 C로 카피해서 컨트롤 V 붙여 넣기 하셨죠 그러면 레이어 패널로 가셔서 블렌딩 모드를 루미너 시트로 제일 밑에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뒤에 배경 그라디언트 지정한 것과 같이 혼합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불투명도는 70으로 지정하시고 엔터 입력해주세요 다음으로 1급 다시 8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자 파일을 불러왔다면은 이번 지시는 레이어 마스크를 지정하는 거죠 우선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서 복사를 해서 바로 붙여 넣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 지정을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 마스크 클릭해주고요 그라데이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교재에서처럼 전경색, 하얀색, 배경색, 검정으로 그렇게 매번 지정하시는 거 여기 지정되어 있다면 따로 설정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그게 혹시나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첫 번째에서 블랙 화이트라 만약에 돼 있다면 OK를 하시고 리버스를 눌러주시면 이게 전경 화이트에서부터 검정으로 해주는 그런 효과가 똑같이 지정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교재의 설명처럼 한번 따라 해볼게요 라이너 그라데이션 선택이 되어 있고 오파시티 100%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리버스 되어 있죠 이 상태로 바로 밑에서 위쪽으로 마우스를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면은 색상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지정이 되면서 이 모양이 만들어지죠 출력 형태하고 최대한 맞게 그라데이션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1급 다시 9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1급 다시 9번 파일은 출력 형태를 보니까 도형 안에 쉐이프로 만든 거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잠시 뒤로 미루고요 1급 다시 10번 파일로 그냥 넘어갈게요 이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하시고요 이 안쪽에 모양만 필요한데 여러가지 선택 도구 중에 맨 첫 번째에 있는 거 클릭을 하시면 이 일립티컬 마키 툴이 있어요 원형 선택 도구를 가지고서 작업을 하시는 게 아마 제일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적당한 위치에서부터 마우스를 드래그를 쭉 해서 자 여기 살짝 이 안쪽에 오도록 조절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이게 하셨다면 마우스 이제 놓으시고 화살표 키로 살짝만 움직여서 그 모양을 맞춰주세요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C를 눌러서 카피를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닫아주시고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위치, 크기 조절하시고 각도도 필요하다면 각도 조절도 해주시고요 조절 완료했다면은 아우터 글로우하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라는 거 두 개 지정되어 있죠 그거를 순서대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이미지인 1급 다시 11번 파일을 불러올게요 자 이 파일 마우스로 또 드래그해서 창 이동시켜 놓고요 여기서 나비 모양만 선택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나비를 선택을 해두기 위해서 매직 원두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한 15 정도로 해서 클릭하시면 나비 밖에 하얀색이 선택이 됐죠 그럼 셀렉트 인버스 하셔서 컨트롤 C로 카피 해주시고 바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시고 위동해서 위치랑 조절해 주시면 돼요 조절 완료되었다면 파란색 계열로 보정해야 되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레이어 스타일을 먼저 지정을 해놓을게요 아우터 글로우라고 이미지에 지정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밑에 클릭하신 다음에 슈 세츄레이션 그냥 바로 실행을 할게요 자 실행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컬러라이즈 체크 먼저 해주셔야죠 Hue는 210 정도로 조절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파란색 계열로 나타났죠 항상 세츄레이션을 더 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도를 60 정도로 조절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완전히 파란색 계열로 바뀌었죠 이제 이 창은 필요 없으니까 이 패널 닫아버리시고 레이어 패널 클릭 한번 해서 다시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슈 세츄레이션이 레이어 5에 클리핑 마스크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선에서 Alt 클릭을 해주면은 나비만 그 색깔로 보여지겠죠 자 이거 아까 제가 여기 FX로 먼저 레이어 스타일 먼저 지정을 했죠 항상 저희 이전에 공부하던 거는 이게 레이어 스타일이 뒤쪽에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Hue 세츄레이션을 지정해서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다시 이미지로 오느라 이 레이어를 다시 반복해서 선택하고 다시 다음 작업을 할 때 맨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까먹었을 경우에 다시 여기서 작업을 해서 다음 작업까지 이 Hue 세츄레이션처럼 똑같이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버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이번에는 이 레이어 스타일을 먼저 지정을 하고 그냥 Hue 세츄레이션 작업을 그 다음에 한 거예요 이게 좀 더 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는 빠지고 작성하는 게 없도록 항상 주의하면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또 지시로 넘어갈게요 이미지는 1급 다시 9 파일 빼고 다 작성을 했죠 그래서 출력 형태에서 먼저 1급 다시 9를 사용하는 그 도형부터 작성을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서는 쉐이프 레이어라는 거 클릭해 준 다음에 이 쉐이프 모양에서 먼저 찾아줘야 되겠죠 여기서 어너먼트 체크해 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해당 모양을 찾아서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스타일은 먼저 없애 주시고요 색상에 대한 지시 없으니까 그냥 블랙으로 놔둘게요 그리고 FX 누른 다음에 이너 섀도우라는 거 선택해 주셔야 되죠 자 여기까지 OK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여기에 크기를 조절하시고 모양 위치도 조절해 주세요 조절하셨다면 이제 1급 9 파일 불러올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너 섀도우 지정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배경도 검은색이라 그게 잘 안 보이는데 만약에 흰색으로 바꾸면은 이게 바뀐 게 이렇게 명확히 확인이 되겠죠 1급 다시 9번 그냥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옮겨 놓고요 저희 지금 이거 그냥 모두 선택을 해서 바로 붙여넣기를 해서 여기에 나타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 지정해 줘야 되겠죠 쉐이프 1과 레이어 6 사이에서 알트 클릭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양 됐는데 우선 필터 지정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 먼저 지정할게요 필터에서 페인트 덥스 지정해야 되죠 자 아티스틱으로 가셔서 여기서 지정을 바로 해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해주시고요 이제 이 모양을 출력 형태 보고서 모양 맞춰주면 되겠죠 다음 작업을 위해서 제일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쉐이프 툴 다시 선택해 주시고 이제 쉐이프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까 오너먼트 선택되어 있었죠 여기 보시면 제일 왼쪽에 보시면 이 또 왼쪽에 나타나야 될 도형이 있어요 그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스타일은 항상 먼저 없애 놓으셔야 되죠 그리고 지시된 컬러 색상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케이 하신 다음에 이제 컨트롤 T에서 크기와 위치 조절해 주시면 되죠 조절 후에는 레이어 스타일 지시된 거 이너 글로우라는 거 먼저 지정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보시면요 이 레이어가 지금 밑에 있는 이 이미지 뒤쪽에 나와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선택 영역을 없애 놓고 보시면 그러면은 특별히 이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밑으로 옮겨야 된다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밑으로 옮겨야 될 거 그 레이어 밑에다가 갖다 경계선을 놔두면 이게 밑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현재는 특별히 그게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위에 있어도 상관없겠죠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해 주시고요 위에서 이번에는 종류를 벤 앤 어워드로 해주시고 OK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배너 보시면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름 나오는 거 보이죠 배너 4번에 해당되는 걸 만드셔야 돼요 클릭하신 다음에 나타날 위치 적당한 위치의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스타일은 반드시 없애 놓으시고 색상부터 지시된 값으로 바꿔 놓으시고 그리고 OK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지시되어 있죠 이너 글로우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OK 누르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오파시티를 50%로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크기 위치 조절해 주시고요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종료하고 이제 문자 효과 4가지 모두 입력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문자부터 입력을 할게요 가로로 입력하니까 허리전탈 타입 툴 선택을 해주시고 처음 나타날 글자 위치에 클릭을 해서 이렇게 커스텀 깜빡이게 놓고요 지시되어 있는 도둠 글꼴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50포인트 그 다음에 색상 따로 지정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바로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FX 눌러주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어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클릭하고 왼쪽 아래에서 첫 번째 색상 더블 클릭해서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F 여섯 글자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서는 두 번째 입력되어 있는 숫자인 3366FF라는 이 16진수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디터는 OK 그리고 스트로크 클릭하신 다음에 이 픽셀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 값은 0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문자 제대로 이 그라디언트 됐나 확인하셨죠 이제 OK를 눌러주세요 글자니까 크기 조절하지 말고 위치만 눈금 그리고 가이드라인 참고해서 맞춰주면 되죠 다음 문자 또 입력을 할게요 두 번째 문자도 역시 나타날 위치에 클릭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도둠 상태에서 18포인트로 크기 조절하시고 이번엔 글자 지정 있죠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해놓으시고 OK를 하세요 그리고 글자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바로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해서 글자 입력 상태 빠져나왔죠 FX 눌러주시고 드롭 섀도우 바로 지정하고 OK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그림자가 생긴 거 보여요 글자 위치 조절로 두 번째 마무리 하시고요 이번엔 세 번째 거 아름다운 한국의 미 입력할 거예요 이것도 역시 나타날 위치 비슷한 곳에 커서 놓으시고 그 다음에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위로 좀 올라가야죠 굴림 선택 그리고 글자 크기는 16포인트 색상 지정 안 돼 있죠 바로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고 나서 레이어 패널 클릭해 주시고 FX 누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그라디언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왼쪽 아래 거 클릭하시고 첫 번째 지시되어 있는 F로 여섯 글자 채워진 거 OK 눌러주시고 오른쪽 아래 거 더블 클릭하시고 두 번째 입력해야 될 숫자 입력해 주시고 OK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OK 하시고 모양 확인하시면 되죠 지금 아직 잘 보이진 않고 있어요 네 OK를 눌러주세요 이게 지금 현재 모양이 좀 틀린 이유는 위에 와프를 시정해 줘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 와프 선택 스타일을 위쪽 부채꼴 모양인 아크 어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밑에는 평평한 상태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죠 밴드는 50 상태로 놔두시고 여기다 OK 하시고 이제 위치만 조절하세요 마지막으로 문자 효과 네 번째 거 글 작성할 거예요 역시 커서를 가져다 놓고 클릭한 다음에 글자는 굴림에 18포인트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글자 색은 클릭한 다음에 그대로 입력이죠 CC6600 입력하시고 바로 글자 입력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한 다음에 FX 눌러주시고 Stroke 선택해 주세요 Stroke 사이즈는 2로 지정해 주시고 색상은 단색인 0으로 채워진 검정색을 지정하시고 이제 OK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이것도 위치만 마무리하면 끝이 나죠 여기까지 모두 작성했다면 출력 형태와 그림 효과, 문자 효과에 대한 지시 사항 확인을 해 보시고요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다면 이제 저장하고 제출할 답안 파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제일 먼저 할 거 뷰에서 여기에서 클리어 가이드를 해서 가이드라인 없애 주시고 파일, 세이브 에즈 하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죠 포맷 형태는 JPG로 선택 그리고 파일 이름은 그대로 선택한 상태에서 문제가 3번 문제죠 3으로 바꿔주시고 저장 퀄리티는 8에서 12 사이면 된다고 그랬죠 OK 클릭 저장이 이제 완료가 된다면 이미지에서 다시 이미지 사이즈를 눌러주시고 600에 400은 60에 40으로 10분의 1로 크기를 줄여주신 다음에 파일, 세이브 에즈 하셔서 이번에는 포맷 형태는 그대로 PSD 파일로 파일 이름 그대로 뒷번호만 3번호로 바꾸시고 저장 그대로 OK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로 다 저장 되었다면 빈 공간 더블 클릭해 볼까요 여기 방금 작성한 3번 파일 있죠 이 두 개 파일을 여러분은 답안 파일로 전송을 해 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컨트롤 N을 눌러주시고요 지시되어 있는 600에 400으로 저장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새로 이렇게 창 만들었죠 가이드라인 지정을 해 주시고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를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는 4번 파일이죠 파일 저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로 지시되어 있는 거 배경색이 지정되어 있죠 정경색 클릭하신 다음에 배경 색깔 그대로 입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OK 누른 다음에 Alt, Delete 누르면 바로 배경색이 해당 색으로 칠해지게 되죠 두 번째 지시인 패턴 클러버 모양 설정하는 거 보시면요 출력 형태의 클러버 모양이 두 개가 있어요 색상이 다르게 있죠 그래서 지시에서도 색상이 다른 게 지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색상 먼저 정경색으로 지정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 정경색 바뀐 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신 다음에 위에서 옵션에서 반드시 필 픽셀이라는 거로 선택을 하셔야지 Edit Define 패턴을 해서 패턴 정의를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쉐이프 모양에서는 여기에서 어디에 있냐면 쉐이프를 선택하시고 OK 해보세요 그러면 클러버가 이렇게 바로 앞에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 패턴 크기를 여러분이 눈금으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Ctrl N 누른 다음에 가로 50 세로 50 정도로 지정을 해서 만들 거예요 자 OK를 눌러서 화면 만들어졌죠 현재 100% 보기 상태인데 Ctrl 플러스 키 눌러서 한 400% 보기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밑에 가서 휴지통 왼쪽 거 클릭해 주신 다음에 백그라운드의 앞에 있는 눈 모양을 없애 주시면 레이어 1만 보이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정경색으로 이 클러버 패턴을 만들 거예요 처음에 적당한 위치 여러분이 좀 크기에 가늠하셔가지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드시고요 이제 색깔도 바꿔야 되겠죠 두 번째 색깔 F로 모두 채워져 있네요 그러면 흰색이 되겠죠 OK 눌러주시고 간격 좀 떨어뜨린 다음에 두 번째 만들 것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Edit 패턴을 바로 하시면 되겠죠 Edit Define 패턴 하셔서 여기에서 그대로 클러버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OK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패턴 정의는 끝났죠 OK를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고요 닫아버리세요 이제 그 다음에 패턴을 바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패턴이 나타날 이 위치를 패스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밑쪽에 나오는 물결 무늬를 먼저 만들도록 할 거예요 툴 박스에서 펜 툴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양 만들 거니까 쉐이프 레이어 선택을 해주시고 색상은 첫 번째 지시되어 있는 흰색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창으로 창만 좀 키워주시고 이제 눈금이랑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만들었다면 이 부분은 패스에서 이름을 지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시 사항이 없으니까 일부러 만들 필요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만든 다음에 다음 지시 보시면 Opacity를 80%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마저 지정을 해주세요 두 번째 도형 같은 방법으로 패스를 만들어서 색깔을 바꿔주면 되는데요 그게 좀 어렵다면 그냥 Ctrl-J를 하신 다음에 똑같은 게 만들어졌죠 Ctrl-T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회전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항상 이런 가운데 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 마우스로 끌어다가 모서리에 갖다 놨죠 그리고 창을 좀만 작게 하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 방금 있던 그 점을 기준으로 이게 모양이 변경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들 살짝 곡선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그 작업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패스 작업이 좀 어려운 분들이니까 새로 패스를 다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세요 두 번째 모양도 이렇게 만들었다면 똑같은 지정한 것을 조절해 줘야 되겠죠 오파시티 80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도 똑같이 지정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아까 만들었던 패턴 있죠 패턴이 방금 만드는 이 쉐이프 2에 해당되는 이 도형 안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 레이어를 그냥 하나를 추가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투명한 레이어 1이 만들어졌죠 여기에서 에디트 그 다음에 필로 가신 다음에요 여기 유지 사용 패턴 선택하시고 커스텀 패턴은 아까 만들었던 클로벌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모드는 노말 오파시티 100 그 다음에 체크되어 있는 부분 반드시 체크 없애 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의 모양대로 바로 OK 자 이렇게 해주시면 전체 이런 모양으로 패턴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모양 안에만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Alt를 누르고 쉐이프 2와 레이어 1 사이를 경계선을 클릭을 해주세요 Alt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 안에만 보여지도록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돼요 다음 그림 효과 적용하기 위해서 1급 다시 12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자 파일은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한 다음에 복사해서 바로 컨트롤 V로 붙여 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블렌드 모드를 혼합 모드이죠 여기에서 어떤 거로 섞여주냐면요 하드라이트라는 거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주면 두 개가 이 밑에 것들과 혼합이 돼서 이렇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오파시티는 30%로 변경을 해서 OK를 해주시고요 다음 파일인 1급 다시 13번 파일을 불러오시고요 이 파일도 역시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한 다음에 복사하고 바로 컨트롤 V로 붙여 넣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필터 효과로 크로스 해치 그물눈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필터에서 브러쉬 스트로그 이라는 데 가시면 여기에 방금 지정해야 될 크로스 해치가 있어요 OK 하시고요 그러면 바로 지정이 된 상태고 여기에서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또 추가를 해줘야 돼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클릭하시면 흰색의 레이어 마스크가 이렇게 나타났죠 전경, 흰색, 배경, 검정색인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클릭을 해주시고요 맨 첫 번째 거 전경색에서 배경색으로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 상태죠 이 상태고 지금 지시 보시면 둥근 방향으로 흐릿하게죠 그러니까 라이너를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레이디얼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라디언트를 작성하기 전에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이거 위치를 좀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을 했다면 이제 다시 이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바로 드래그해서 둥근 모양으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방금처럼 나오는 이유는 여기 위에 리버스가 체크되어 있어서 그렇죠 자 그러면 리버스 체크 없애주시고 다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나타나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설정하고 보시면은 레이어 패널에서 잘 보시면 제일 위에 지금 현재 방금 이 이미지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출력 형태 보세요 패스로 만든 거 그 뒤쪽으로 이미지가 가야 되죠 그래서 아까는 지금 이 레이어 마스크에 선택이 되어 있었는데 그 마우스를 클릭을 하셔서 이 이미지 쪽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선택 영역이 바뀐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요 여기 쉐이프 1 밑에 경계선에다가 가져다가 이렇게 놔주세요 그러면 이 뒤쪽으로 이동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다음 작업인 1급 다시 14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불러다 놓으시고 도구는 매직원드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하시고 이 터럴런스는 지금 한 20 정도로 바꿔줄까요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겠죠 한 35로 바꿔놓고 다시 할게요 자 숫자가 커지면 선택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지죠 여기는 간격이 좀 좁으니까 숫자를 다시 좀 낮춰줄게요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정확히 쉬프트 누르고 추가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 부분까지 선택이 완료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인버스에서 정작 복사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을 컨트롤 C로 카피를 하시고 이 창은 이제 닫아주시고요 바로 여기다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현재 레이어 3이 아까 선택되어 있잖아요 저희 만들어진 거 보시면은 방금 만들었던 이거 위쪽에 가야 되죠 그래서 레이어 2 이거 위로 가서 제일 위쪽에 가서 여기에서 컨트롤 V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크기와 위치 조절해 주세요 조절 완료 후에는 FX 누르시고 지시되어 있는 거 베브렌 엠보스라는 거 클릭을 해주시고요 또 지시되어 있는 드롭 섀도우라는 거 클릭을 해서 오케이 해서 두 가지를 지정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1급 다시 15번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에 역시 이것도 매직완더 툴로 배경만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셀렉트 인버스 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카피하시고 이건 필요 없으니까 닫아버리시고요 컨트롤 V 하시고 바로 보시면은 아우터 글로우라는 거 지정하시죠 오케이 해주시고 이제 컨트롤 T를 누르고 크기와 위치 지정해 주시면 돼요 조정 완료 했다면 1급 다시 16번 파일도 똑같이 불러오세요 창을 앞으로 이동시켜 놓고 이 서 있는 메뉴판만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던 퀵 셀렉션 툴하고 매직완더 툴로 선택을 하면 이게 색깔 때문에 옆에까지 해서 깔끔하게 선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쉬운 방법은 펜 툴하고 여기 보시면은 폴리고날 라소 툴이라고 해서 다각형 선택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직선으로만 움직이면 쉽게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폴리고날 라소 툴 아니면은 펜 툴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펜 툴로 사용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 모양 만드는 게 아니고 선택 영역만 만들 거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거 있죠 위에 옵션 바에서 두 번째 거를 반드시 선택해 주세요 쉐이프 레이어는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클릭 클릭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저처럼 패스로 클릭 클릭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면요 이걸 이제 선택 영역으로 바꿔야 되겠죠 패스 패널로 가셔서 이 앞에 보여지는 이거를 컨트롤 클릭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선택 영역으로 점선으로 이렇게 바꿔 보이죠 컨트롤 C를 눌러서 카피해 주시고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아 주셔도 돼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V로 하시면 레이어 패널에 새로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죠 이제 이동 툴 선택하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여러분들 회전 피라미로 회전하시고요 크기 조절과 위치 조절해 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종료하시고 FX 가셔서 다시 이것도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하시고 OK 해 주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1급 다시 17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자 파일 불러와서 보시면요 자 이런 또 커피 모양의 커피잔인데요 이 모양은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들 펜툴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펜툴 작업하실 때 이 안쪽에 거를 또 따는 걸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거 작업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잘 보면은 매직 완더 툴 그 위에 있는 퀵 셀렉션 툴 있죠 이걸 가지고서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선 브러쉬 15 정도로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 영역 이걸로 선택을 해 주시고 마우스로 아주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우스는 중간중간에 자주 끊으면서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밑으로 이동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좀 쉽게 선택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선택 지금 여분 겉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는 거 그냥 무시하시고요 마우스로 그대로 그냥 다 선택을 먼저 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모양이 선택이 됐죠 여기 빨대 모양은 크기가 지금 15분은 좀 큰 것 같네요 12 정도로 해 주시고 다시 빨대는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한 번에 선택이 됐죠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부분 빼야 되죠 위에 옵션 바에서 마이너스 눌러 주시고 이렇게 클릭해서 천천히만 내려오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좀 쉽게 되죠 자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도 이렇게 좀 없애 주시고요 불필요한 부분 지우는 거 이렇게 선택하는 영역으로 좀 귀찮다 하면 나중에 그냥 해당 부분 지우개로 지워버리시면 좀 깔끔하게 되죠 자 그러면 컨트롤 C 카피하시고 닫고 컨트롤 V 해주세요 지우개 지울 때는 여기서 바로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이제 크기와 위치 조절 좀 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조절하고 지시 보니까 보라색 계열 보정과 레이어 스타일 있죠 자 레이어 스타일은 이미지에 조정해야 되니까 FX 눌러 주시고 드롭 섀도우를 먼저 바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종료하고 드롭 섀도우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음료 색깔만 선택하기 위해서 매직 언더 툴로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클릭을 하고 Shift 클릭 몇 번 하면 이 물 부분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터럴런스 숫자를 좀 키우면 조금 더 넓게 선택을 쉽게 좀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 부분만 색깔이 바뀌면 되죠 그러면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클릭한 다음에 Hue Saturation 실행 하시고요 Colorize 체크 보라색 계열 바꾸는 거는 이 Hue가 300 정도로 이동을 하면 됐었죠 그리고 Saturation은 50 정도로 지정을 할게요 그러면 색깔 이렇게 바뀐 거 확인 됐죠 그럼 이제 이 패널 필요 없으니까 Close Tap 그룹으로 닫아 버리시고요 Layer 패널 좀 위쪽으로 오게 해 놓을게요 이제 출력 형태에 있는 모양들을 모두 만들 거예요 첫 번째로 우측 상단에서 만들 텐데요 여기 Custom Shape Tool 선택을 해 주시고 위에서는 여기에서는 Shape Layer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Shape에서 모양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모양을 이제 찾아보시면은 웹 쪽으로 가세요 웹 쪽으로 가시면 짐 모양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Style은 기본 지정된 거 먼저 없애 주시고 그리고 색상 값은 지시되어 있는 게 흰색이죠 자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Layer Style 다시 지정해 줘야 되겠죠 Outer Glue 선택 OK를 해 주시고 이제 이동 툴 선택해서 크기와 위치 조절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작업창 중앙 쪽에 보면은 원 안에 더하기 표시가 있는 거 있어요 그거를 만들도록 할 거예요 우선 다시 Custom Shape Tool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다시 웹 쪽에서 찾아보시면 위에 있죠 더하기 표시 있는데 이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만든 다음에는 위에 Style 먼저 없애 주셔야 되죠 그리고 색상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FX 누르신 다음에 지시가 되어 있는 베브랜랜버스 선택해서 OK를 클릭을 해 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세 개를 더 만들어야 되죠 같은 크기로 같은 수평 위치에 만들어야 되니까요 마우스로 이동 툴 선택하신 다음에 Alt Shift 누르고 마우스로 이동해서 복사해도 되고요 그냥 레이어 패널에서 Ctrl J 눌러 주시고 추가 복사됐죠 그거를 마우스로 그냥 Shift 누르고 끌어다 놓으면 복사한 거 바로 옆으로 이동만 시킬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Ctrl J를 하시든 Alt Shift 해서 그냥 이동 툴로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시키는 어떤 것이든 상관 없어요 다시 또 Ctrl J 눌러 주시고요 레이어 또 하나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동 시키시고 또 한 번 Ctrl J 하신 다음에 역시 Shift 누르고 복사된 거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되죠 그러면 4개의 배치 정확히 맞나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다시 Custom Shape Tool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모양을 Nature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눈 모양 있죠 팟빙스라는 글자 옆에 그거를 그려주도록 하세요 마우스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역시 기본 지정되어 있던 건 없애 주시고요 색상은 따로 지정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여기 FX 다시 가셔서 Inno Shadows부터 지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지정해야 되죠 그라디언트 클릭한 다음에 왼쪽 아래 첫 번째 색상 값 입력해 주시고 두 번째 오른쪽 아래 색상 값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OK 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그라디언트 에디터 닫고 이 모양 제대로 지정되는지 확인하시고 바로 OK를 해 주시면 돼요 이제 문자 효과 4개를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에 있는 모닝부터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Horizontal Type 2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글자가 나타날 위치 그곳에 커서를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부터 바꿔야 되죠 Arial의 Bold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포인트 그리고 색상은 흰색이죠 그리고 바로 글자 입력을 해 주세요 레이어 패널 가셔서 클릭하시고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선택 그리고 선은 2 픽셀이죠 그리고 색상 단색이니까 컬러 클릭하고 색상 값 입력 OK 그 다음 드롭 섀도우 클릭 그 다음에 OK 해 주세요 이 모닝이라는 글자는 위로 둥글게 휘어져야 되죠 그래서 위에 옵션에서 워프 텍스트를 지정할 건데요 이번에는 아크를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밴드는 한 40정도로 조금만 10정도만 줄여 주시고 OK 하시고 이동 툴로 위치만 조절하시면 끝이 나요 두 번째 글자 입력을 위해서 다시 T를 눌러 주시고 글자가 나타날 위치에 또 클릭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바꿔 줄게요 에이리얼의 레귤러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5포인트 바로 글자 입력을 하시고요 레이어 패널 클릭 그 다음에 FX 눌러 주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 그 다음에 첫 번째 색상을 지정해야죠 왼쪽 아래 클릭해서 첫 번째 값을 지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클릭해서 두 번째 값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 OK 해 주세요 그 다음 드롭 섀도우 지정하시고 OK 자 이것도 역시 위에서 워프를 지정해 줘야 되죠 이번에는 밑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크 어퍼를 아크로어를 선택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OK 하시면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동 툴로 위치 조정해 주시고요 세 번째 글자들 총 4개죠 인트로부터 이벤트까지 다시 T를 선택하신 다음에 첫 번째 글자 입력할 곳에 이렇게 클릭해 놓고요 그 다음에 글자 바꿔야 되죠 에이리얼의 레귤러의 글자 16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은 다 동일하네요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트로라고 입력을 해 주셔야죠 대소문자 고분에 입력하시고 레이어 패널 클릭하고 FX 누른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베브렌 엠보스를 이렇게 지정하고 OK 하시면 돼요 이제 컨트롤 J를 한 번 하시면 인트로 카피가 하나 생겼죠 자 이 무브 툴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 놓으세요 다시 컨트롤 J 하면 또 한 번 복사가 되죠 마우스로 다시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이동시키고요 컨트롤 J 한 번만 더 하고 마우스 누르고 쉬프트 누른 상태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각각 글자를 드링크 카페 이벤트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글자인 카페 닷컴 이란 그 주소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T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선 터설을 위치에다 가져다 넣어야 되죠 이 글자 가까이 해 놓으면 글자 수정 상태로 들어가니까 좀 글자 떨어진 상태에서 입력을 해주세요 자 에이리얼이라는 글자 폰트 그리고 레귤러 그리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글자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 클릭한 다음에 Fx 눌러주시고 Stroke 1px 색상은 검정색 그리고 Outer Glow 지정 OK를 해주신 다음에 이동 툴로 위치 조정하면 끝이 나요 그러면 모든 조건에 대해서 수정이 완료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저장을 하시고 제출용 파일 이제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부터 해주시고 파일 세이브 에즈 하신 다음에 JPG부터 저장 문제 번호는 4번이죠 4로 바꿔서 저장 자 그리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실행한 다음에 60에 40으로 10분의 1 크기로 줄인 다음에 이 줄임 파일은 PSD로 파일을 저장이죠 자 파일 번호는 역시 4번으로 저장 그러면 이제 이 파일 다 저장했고요 더블 클릭해서 이 저장된 파일들 1번 2개, 2번 2개, 3번 2개, 4번 2개 다 확인했다면 이거 아직 제출 안 했다면 모두 다 답안 전송 프로그램으로 제출을 하시고 그리고 시험이 종료가 되겠죠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문제 8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